어떻게 되시오? 살았시오? 목은 뚫었시오? 목은 안 뚫었는데 아직 의식이 없어요.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의식이 없다면 머릿속에 문제가 생긴 겨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호주를 얼마나 더 지켜. 이제서야 내 자식 손잡아 보내. 자식 주고 갈 때나 손잡아봐. 예술아, 너한테 할 말 있어. 일어나봐. 눈도 봐. 애비가 너한테 할 말 있다니까. 한니슬. 일어나. 일어나라고. 눈 떠봐. 누가 나 같은 거 찾으러 다니래. 눈 떠보라고. 눈 떠봐. 미안해.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. 눈 떠보라고 말이야. 나 왔어. 나 왔다고. 놔둬. 엄마! 엄마. 엄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